네 다전처 4학년 어린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3음악꽃이 활짝 단원에서 별자리 이야기 예수님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업 목표는 악곡을 듣고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또 4분의 4박자에 맞춰 주요 리듬고를 연주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와 함께 이 악곡을 외워서 한번 불러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사는 이 별자리 이야기는 친구와 대전하게 앉아서 동화책을 읽는 느낌이 나는 노래예요 가사를 살펴보면 별빛이 소곤되는 밤하늘은 별자리 이야기로 가득하죠 하늘나라 강물에 용이 살았던 미인의 이야기 독수리 자리 견우별 거문고 자리 징녀별 친구들과 도란도란 별 이야기로 우정을 쌓아갑니다 정말 예쁜 가사 한말이네요 별자리 이야기 노래 박지혜 작사 한명희 선생님 작곡입니다 4분의 4박자고요 4장죠 노래죠 그래서 친구들과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정을 쌓아간다는 별 이야기를 나누며 우정을 쌓아간다는 노래 별자리 이야기 선생님하고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빛이 소곤되는 밤하늘은 별빛이 소곤되는 밤하늘은 별자리 이야기로 가득하죠 하늘나라 강물에 용이 살았던 미인의 이야기 우리 자리 견우별 거문고 자리 징녀별 친구들과 도란도란 별 이야기로 우정을 쌓아갑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발자리를 함께 웨어블로 모습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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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